할렐루야, 존경하는 문성호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여기의 47대 회장님이 되신 것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. 나는 이 코로나 피텔릭 시대에 한국교회나 인민교회의 모호하다 이 어리굴 때에 참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믿음식을 갖고 계십니다. 문성호 목사님, 정말 목사님은 각자의 교양과 성교사의 의식과 목회자들에게 목회적인 영향과 모든 것들을 응원해서 교역의 전체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목회자들의 예안을 가슴이 안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지도자가 되실 것을 믿어 계시지 않습니다. 아무쪼록 이 회장님을 중심에서 모든 임원님들 이 어리군데에 지혜와 경건과 사랑으로 함께 미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들로서 성격의 가치와 복음의 동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어리군데에 하나님 교회다움을 이끌어 가는 길에 크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작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고한의 동안에 이러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 그 일을 하시는 모든 과정을 받은 가운데서 참 이 세계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대주여 교회협회의 일에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마음으로 참 후원하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. 모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. 그리고 승리하십시오. 아렐루야